꿀벌 수의사. 사실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행소하실 것 같아요. 꿀벌 수의사가 따로 있는 겁니까? 꿀벌 수의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일반 수의사분들처럼 본인이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축종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수의사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꿀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수의사입니다. 그래요? 꿀벌을 좋아하셔서 꿀벌 수의사가 되신 겁니까? 처음부터 좋아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쪽이 일을 우연치 않게 하게 됐는데 너무 양복 농가들과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꿀벌을 정말 치료해서 건강한 꿀벌을 만드는 게 너무 즐거워서 계속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에 단 두 분밖에 안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꿀벌 수의사가. 그러면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네. 현재 지금 꿀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수의사는 저 포함 두 명이 있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전방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와, 저 전국구. 네. 알겠습니다. 꿀벌 수의사가 되려면 또 꿀벌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무슨 연구라든지 이런 걸 좀 따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반 가축을, 다른 가축을 진료하시는 수의사 선생님들처럼요. 똑같이 수의과 대학을 6년 동안 졸업을 하고 아, 6년이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의사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서 수의사 면허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강아지, 고양이 아니면 소, 돼지 이렇게 축종을 본인이 정해서 그쪽에서 계속 종사를 하시는 거고요. 꿀벌 수의사를 하려고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같이 수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꿀벌 양봉 산업 쪽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꿀벌 수의사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꿀벌을 계속 나가서 현장에서 실습하시고 연구하시면 그게 그냥 꿀벌 수의사, 전문 수의사 될 수 있는 그런 길인 거네요? 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지만요.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많은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좀 더 전문성을 더 갖춰 나가는 거죠. 꿀벌이 그냥 궁금해지는 게 꿀벌은 사실 이제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하는 게 눈에 좀 보이고 이럴 것인데 꿀벌을 어떻게 좀 치료할 수 있는지. 꿀벌 이제 손님 오세요. 위잉 들어와서 이렇게. 자, 누워보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꿀벌을 진료하는 거는 군집 치료라는 성격을 띄는데요. 이 군집 치료라는 게 뭐냐면 네모난 벌통 하나에 꿀벌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마리의 꿀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만 마리의 꿀벌 중에서 한두 마리의 아픈 꿀벌들만 딱 잡아가지고 치료하는 건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좁은 벌통 안에 이제 전체적인 군집 치료를 통해서 통단위로 치료를 하고요. 통단위로? 네. 그리고 이제 치료보다는 좀 더 예방의 성격을 더 많이 띄고 있는 게 꿀벌 진료의 특징이죠. 그렇군요. 꿀벌은 보통 어떤 병에 좀 걸립니다? 감기도 걸리나요? 네. 걸립니다. 아, 그래요? 감기에 걸려요? 감기라고 표현은 안 드리고 원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이러스 질병에도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감기죠, 사실은. 네. 무슨 말이냐면 똑같습니다. 다른 동물처럼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감염성 질병에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벌이라든지 꿀벌 몸에 붙어서 꿀벌의 체성분을 빨아먹는 진득이라고 부르는 응애라고도 있어요. 그런 기생성 질병, 그다음에 주변에서 살포하는 농약이라든지 심지어 주변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도 꿀벌한테 데미지를 줍니다. 아, 소음과 진동이 꿀벌에게 또 병을 줍니까? 병이라기보다는 꿀벌에 좀 폐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꿀벌한테 제일 치명적인 그런 병, 이런 건 뭐예요, 그러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코로나처럼 바이러스 질병이 꿀벌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가장 문제가 되는군요. 와, 여러분 몇 개 안 들었는데 벌써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감기에 걸린다라. 전 처음 알았어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잘못 봐야 하는 거죠. 다음은 월요일에 자세히 질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격이 충격적이고 꼭 다른 사람으로 안 들었는데, 등록하니까요. 또, 인구를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주도는 얘네들에게 두려움을 생각하기에 수 게이기 때문에, Taj, 예를 들어, 하여, 자신을 생각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